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예민아, 너 이거 간 좀 봐라, 나 냄비 좀 갖고. 응, 간을 모르겠네. 서방님, 굿모닝. 네, 잘 주무셨어요? 어? 얼굴 왜 그래요, 서방님? 너무 푸석푸석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냐, 어제 설마. 아흐, 가마셨구나. 에이, 적당히 하시지. 연말이라도. 아참! 거의 동서하고 잘 지내죠? 조니 때문에 요즘 잘 만나시죠? 자주는 아니고 뭐 갖고. 아 참, 어머니. 그거 너무 작아요. 선반에 큰 거 있는데, 주세요. 나 큰 거 안 보이는데. 예, 아버지 약식장 가셨는데, 너 먼저 먹을래? 아, 입에 무슨 도끼가 달렸나. 에? 사람 말을 딱딱 끊어먹어요. 아니, 듣지도 않을 거면서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민호의 미? 네, 걔 원래 그랬잖아. 아우, 예, 신경 꺼. 걔한테 신경 썼다가는 너 혈압 흘러서 쓰러져, 이놈아야. 아, 진짜. 어, 여기 있었네? 어, 여보. 나 돈 땄다 많아? 와우, 잘했어. 그게 아니라 형이 완전 사기 받을 치... 여보, 아버님이 점심 아구찜 먹으러 나가시자는데? 아구찜? 좋아, 좋아. 야, 나 진짜 아구찜 먹어본 지가 진짜 은재냐. 아니, 어디로 간대? 글쎄. 여의도 마산 아구찜이나 가지. 거기가 맛있어? 그럼, 아구찜은 거기가 최고야. 우리 학교 선생들이... 여보, 나 이거 저번에 타봤더니 정말 재밌더라. 그치? 그게 계단보다 편하다니까. 형, 우리 학교 선생들이... 여보, 나 봐. 멋지게 내려가 볼게. 멋져, 친구! 야, 우리도 가자. 어, 배고프다. 야.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학교회식 때 왔는데 여기가 80년 정도... 아버님, 맥주도 시키죠? 어, 그래라. 나도 한잔 마시자. 맥주도 쉴 뿐. 저야, 저야. 아, 이윤호 까본다. 니들은 사이다 먹어. 여기요, 맥주 두 병하고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저, 아버님. 요 근처 낙지... 아버지, 여기가 80년 전통이라니깐요. 서울 토베기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왜 난 몰랐지? 에이, 아버지는 엄밀히 따지면 파주 사람이죠. 서울 토베기가 아니라. 열여서부터 서울에서 사는데 뭘. 아버님, 요 근처 낙지집... 아버지. 어제 축구 어떻게 됐어요? 됐어, 김식구. 꽝꽝 자기만 하고 틀렸다 야. 열받아서 다시 남 볼 거야. 아버님 요 근처 낙지. 아버지. 차가 어디다 붙여서 샀어요. 지하야. 왜? 아, 지상에 주차했으면 창문 얼었을까봐. 다 먹어간다. 더 없어요? 너 봐요. 내가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니 여자 다 처먹을 생각은 그렇지. 하나 더 시켜 먹어요. 이제 시켜서 그거 언제 먹어? 그냥 가. 나도 기다리기 싫어. 그러지 말고 아버님. 메뉴에. 아버지! 윤주 결혼식에 가세요? 가야지. 왜? 재봉투도 갖고 가시라고. 우리가 가는데 너까지 뭐하라 해? 그럼 안 할게요. 아버님 여기 메뉴... 윤주 남편은 뭐할까요? 변호사라지 아마. 아, 그렇구나. 하나 더 시켜 먹자. 아버지. 뭐야? 집안에 왜 이렇게 옷을 안 해? 뭐야? 무슨 일이 있었나? 니 엄마는 어디 갔어? 집에 계시... 엄마 아귀찜 사왔어요. 여보. 야, 거기 좀 다 추워. 옥상에 계시나? 수박님. 네?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한테 무슨 감정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 감정 있으시다는 필리 딱 오는데요. 제가 무슨 말만 꺼내면... 도끼처럼 딱딱 끊고요. 열받게. 그쵸? 네? 별 감정은 없고요. 형수님 즐겨 쓰시는 화법 그냥 따라해본 겁니다. 남의 말 딱딱 끊고 끼어들기요. 네? 아, 제가... 아이고, 배불러라. 아... 아...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사사건건 건방지게...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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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는 거야? 레스링. 저거 재방송 아니야? 저거 토요일날. 잘 드세요. 아버님, 오늘 칼럼 보셨어요? 무슨 칼럼? 양한방 협업에 관한 건데 오늘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있는데? 건강... 아버지! 뭐? 준희 예방... 건강 섹션이요. 어? 뭐라고 그랬어? 건강 섹션이요. 예방접종 했어요? 앉으면 하나씩 말해, 헷갈리잖아. 뭐라고? 뭐가 어떻게 됐다고? 야, 준희 뭐? 내방질 수 있어요! 아, 야! 하지 마! 뭐라는 거야? 지금이... 나가시죠? 나가시지. 내가 나가? 내가 나가? 좋아, 그래. 오케이, 좋아.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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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넷! 감사합니다.